드디어 나타났군 잼민초등학교 불타는 초코송이 김덕배! 허허허 새로운 도전자인가? 이번 녀석은 심심하지 않은 상대였으면 좋겠군 지금껏 수많은 도전자들이 있었지만 나 잼민초등학교 죽에 따먹길 라이트급 챔피언이자 쌩쌩이 초등부 지역대표 모바일 배그 플래티놈 티어인 김덕배님 앞에서 모두 사라졌지 됐던대로 어마무시한 놈이었군 그래도 물러설 수 없다! 나 똥립초등학교 피해물든 리코더 박봉팔님이 니놈을 쓰러뜨려주마! 하더라! 허쩔! 티비! 하하! 고작 그정도로 내게 도전하다니! 저쩔! 티비! 하니 어느 나라 초닉들이 이렇게 싸워! 자! 허허! 좆법새끼! 하니 저건! 여식을! 하아! 좆될뻔했군! 박봉팔 어린이 이걸 한번 써보세요! 하니 과학선생님! 이번엔 무려 3,200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신무기랍니다! 하니 이것은 궁극의 무기! 잼민 머신걸! 잼민 머신걸! 케라! 잼민 머신걸! 저쩔! 티비! 저쩔티비 안물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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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졸티비 우짜리미 저짜리미 허어어어어어! 정신 나갈줄같애! 정환하쥬! 스페킹 맞쥬! 힏! 뒷쥬! 아! 요심애들은 도대체 뭘 보는건지? 힝!